영덕항에서 전어 훔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달을 봤는데 수달이 50천 상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먹을게 많아서 수달도 있는 것 같아요. 한방이면 한방이되는데 한방이 안되는데 입에 딱 걸렸는데 낚시 안것같아 입에 딱 걸렸어 정확하게 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측을 꺼져 눈이 띄게 되는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어가 바글바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저씨하고 같이 오셨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안 잡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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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